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국산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 기아 현대자동차 프로모션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뛰어나오는 수입차, 국산차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 10월 판매 조건 가겠습니다 현대하고 기아자동차는 이번 달에는 약간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공격적으로 나왔냐 1%대 저금리 할부를 중심으로 해서 10월달을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10월달에는 구형 산타페 1.5% 저금리하고 2.5% 저금리 할부가 가능한 모델은 아이오니카고, 벨로스톡, 아이서틱, 호나투산, G70, G90 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달에 16일, 그러니까 16일 전에 계약을 해서 이 출고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30만원을 더 할인을 해줍니다 이 대상 차종은 소나타하고 그랜저, 코나, 투싼, 더 뉴스, 산타페, 디젤 하는 고객한테 30만원을 더 해주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할인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굿프렌드, 이 굿프렌드 조건은 뭐냐 한 달 전에 이 카마스터한테 가만 고객으로 이 전산에 입력을 해주게 되면 한 달 뒤에 이제 출고하게 되면 10만원 할인을 더 받는데 이거는 해놓으면요 그냥 영업사원한테 코 끼는 겁니다 할인 제대로 못 받고 이 10만원 때문에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허프로가 굿프렌드 10만원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1700cc, 1700cc 미만의 보유자는 한 20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노우차, 노우차를 가진 분들한테도 30만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프로가 생각할 때는 이 10월달은 허프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현대차는 10월에 이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 11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달까지는 폭풍 할인을 해줬습니다 2000대 선착순 3000대 얼마 할인 했는데 이번 10월달에는 모두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국산차 같은 경우는 11원이나 12월에 넘어가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기 차종은 제외입니다 인기 차종은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차종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종별로 한번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셀토스, 아주 인기 초절정의 그런 모델이죠 지금 스마트 알부 2.5% 36개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현대 캐피탈을 이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이브 오토카드 30만원 받으시면 되고 그 재구매 7만원, 14만원, 21만원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렌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역시 저금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산타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없고 현대 이하차 견적을 넣어주시면 제가 추가 할인을 해드리는데 이 추가 할인은 시크릿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할인 가격을 공개하게 된다면 저 지나다니는데 몰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스포티지하고 모화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50만원 할인, 기본적으로 50만원 할인이고 스마트 할부 1% 36개월, 48개월 2% 60개월 3% 그리고 플러스 20만원 생산월별 최대 180만원 이건 뭐냐면 이 재고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고차가 최대 180만원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됐죠 이런 모든 공식 할인을 다 받고 또 허프로가 추가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화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화비 역시 공동혜택 50만원 같습니다 1% 36개월 1%에 플러스 20만원에 캡섬 도우가드 36개월씩 서비스로 해드리고 재고차는 50만원입니다 기아의 스토닉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닉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많이 인기가 떨어진 모델이죠 이 모델을 하느니 그냥 셀토스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9%입니다 기아의 소울입니다 소울 소울 역시 인기차종이 아닙니다 비인기차종입니다 그래서 스토닉이나 소울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초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자 모닝하고 레이입니다 모닝은 꾸준히 잘 나고 있는 경차입니다 공동혜택 20만원 스마트하부 1%, 2%, 3% 레이 역시 마찬가지로 재고차 40만원 2.9%인데 이 기아의 모닝하고 레이도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의 니로입니다 니로 역시 지금 비인기차종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물에 다 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혜택 20만원 그리고 스마트 할부 1%, 2%와 똑같습니다 재고차 100만원 그다음은 봉고입니다 이 봉고는 사실 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구매를 하신다면 할부보다는 운영 리스 쪽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업자 운영 리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부가세도 환급받고 세무감면 전부 다 환급을 받습니다 선수금 30% 내시고 48개월 하시게 되면 월 18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토 시크릿하린 들어갑니다 자 4세대 이 카니발입니다 이 카니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현재 카니발이 지금 초창기에 나온 모델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니발은 많이 또 지금 몰래 보이지 않게 서비스 센터에 왔을 때 부품을 조금 갈아주고 있는데 현재 구매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어차피 계약하시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니까 카니발은 지금 구매하시는 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부는 2.5% 저금리니까 현대 캐피탈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토 시크릿하린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아의 카니발 구형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구형 쪽으로 가셔야죠 재고 차리는 최대 6%가 되겠습니다 차량 가격에 그리고 기아의 스팅어입니다 스팅어도 지금 끝물이라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할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 금리가 1%라는 얘기인데 이 스팅어도 다음 달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허프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k3 k5입니다 k3 역시 아반떼에 밀려가지고 거의 지금 신차가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 하는데 k3 역시 11월 12월을 노리시면 할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기아의 k5 k5 같은 경우는 인기 절정이죠 1% 할인해줍니다 생산 월별 최대 50만원 그리고 중형 세단에서는 역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 역시 현대 캐피탈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카카오토 시크릿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k7 k7도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랜저 때문에 그렇죠 그랜저 이것도 할인은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70만원 최대 100만원 요거는 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k9 k9도 지금 거의 꿈물입니다 꿈물 꿈물인데 지금 할인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3% 해주니까 요것도 k9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 이제 10월 판매 조건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분들은 그저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26년 경력이 됐기 때문에 이 경력에서 나오는 이 노하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기차종은 뭐 바로 계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비인기차종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적기가 아니니까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비인기차종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뒤에 간다고 차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차가 없어질 때쯤 되면 제가 구매 시점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10월 판매 조건 가기 전에 카카오토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제로플랜 상품이 있습니다 요거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3개월 6개월 1년씩 걸리는 그런 모델들 허프로가 로켓 출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토 특별 제로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록비 취득세 모두 월납입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0원입니다 0원 그리고 60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인수 반납이 가능하며 고소득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리스로 가셔야 세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8,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리스로 가시는 것이 좋고 그 밑은 할부를 이용하시는 것을 허프로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스부터 볼게요 벤스 A 클래스 C220 세단입니다 차량값 3,931대 올 49만 6천원입니다 벤스 250 79만 9천원 이거 구형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형으로 하게 되면 가격은 조금 올라갑니다 2,300 아방가르드 7,700일 때 97만 1천원 그리고 지금 GLC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GLC 91만원 97만원 그리고 S350D 176만원입니다 초기 비용 0원이에요 GLS 같은 경우 110만원 GLE 같은 경우 120만원 자 BMW 넘어가겠습니다 118D 조이 퍼스트 에디션 48만 6천원입니다 3GT 엄청 인기 좋죠 61만 2천원이면 끝입니다 X1 59만 3천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X5, X6, X7 얼마나 걸려요? 6개월씩 걸립니다 2차 허프로가 리스로 하실 경우 열흘 안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트림과 색상이 맞아야 되고 내부 색상도 맞아야 되니까 어느 부분은 조금 양보하시면 제가 바로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X5 130, X6 149만원 X7 174만원입니다 초기 비용 0원입니다 그리고 730D가 164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보겠습니다 아우디 A6 78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Q3 63만원입니다 이 표를 상세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르쉐의 카이엔,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디펜더 이런 차종 상당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2차종도 이 로켓 출고를 허프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차 잠깐 볼게요 국산차 현대 코나 같은 경우 월 29만원입니다 옆에 가격 다 나와있습니다 QM6 34만원입니다 그랜저 신형 48만원입니다 K5 33만 6천원입니다 옆에 차량 가격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로플랜 장기렌트입니다 장기렌트 역시 선수금이 0원입니다 자 보시면 산타페 51만원, 모하비 펠리세이드 그 다음에 G80, G90, GV80 그 다음에 K7, K9, 카니발 신형, 그랜저 이런 차종들 최소한 3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됩니다 장기렌트나 리스 이용 시 이 모델들 허프로가 로켓 출고를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토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카카오토 팀장들이 명품 견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현대자동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베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뉴 베뉴도 약간 비인기 차종입니다 최대 할인이 75만원인데 요건 얄팍한 할인입니다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 멤버 포인트 선사용 시 25만원 전시차 20만원 세이브 오토카드 이거 다 외상입니다 이거 다 합쳐서 최대 75만원 해주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 할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뉴도 역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인기 차종이죠 이 모델은 이 최대 할인이 110대인데 요것도 아주 얄팍한 할인입니다 요 할인 아닙니다 선사용 40 전시차 20 요거 했을 때 요거 다 받으면 110이래니까 요거 공짜가 아니에요 이 선할인이에요 선할인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카카오토 허프로가 시크릿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싼하고 산타페 현재 투싼하고 산타페 신형이죠 할인 이 모델들은 현재 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도 산타페 투싼 장기 렌트나 니스 이용 시 로켓 출고 허프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투 포토투도 아까 제가 기아의 봉고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자 운용 리스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벨로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 최대 할인 10% 플러스 235만원 235만원은 뭐냐면 노차 뭐 패밀리 50만원 블루 멤버 전시차 뭐 이거 다 합쳤을 때 10%에 235만원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현재 구매 시점입니다 자 벨로스터 2.0 터보 역시 구매 시점입니다 지금 자 그랜저하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역시 110만원 일반 그랜저 140만원 되어있는데 이 110만원 140만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현대자동차가 4%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지 마시고 요즘에 상품 뭐 신한 마이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잘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거의 3% 초반대 2.9% 이렇습니다 그 할부 금융을 이용하시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아반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요 많이 인기있는 차종이죠 예 75만원입니다 이것도 공짜는 아닙니다 그 외에 카카오토 추가 시크릿하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소나타 소나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플러스 230만원입니다 5월 이전 5% 6월 7월 8월 3%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소나타 현재 구매 시점입니다 소나타는 지금 선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나하고 아이오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나하고 아이오닉 역시 뭐 별로 인기가 없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 할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나 같은 경우도 현재 허프로가 생각할 때는 구매 시점입니다 아이오닉 보겠습니다 아이오닉도 현재 허프로가 봤을 때는 구매 시점입니다 G70, G80, G90 차참 잘 만들었습니다 외관만 잘 만들었습니다 외관만 그리고 안에 너무 쓸데없는 옵션이 많고 사실상 옵션 장사를 하는거죠 될 수 있으면 옵션 많이 넣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옵션 다 쓰지도 않으니까 이 정도 모델은 가성비를 조금 생각해서 현명하게 구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들 할인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토 허프로는 추가 할인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모델 장기렌트 리스 구매 시 출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V80입니다 GV80 GV80 역시 아주 외관은 잘 만들었습니다 외관만 이것도 옵션을 너무 장사를 많이 해요 옵션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옵션만 한두 가지 넣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옵션을 선택할수록 소비자는 손해입니다 손해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돈을 벌어가게 돼 있어요 깡통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자동차가 제일 마진이 적습니다 그러니 너무 쓸데없는 옵션을 많이 넣는 것은 허프로가 권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30입니다 i30 해치백 모델로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차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좋기 때문에 이 모델 역시 지금 현재 구매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이 스타렉스는 베트남 이런 데서는 5천만원씩 이렇게 팔리는 아주 인기 초절정의 그런 모델이죠 현재 할인은 없지만 카카오톡 추가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에 대해 판매 조건을 허프로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정살림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뭐 수입차 할인이나 아니면 쌍용 루노 그 쉐보레의 이 폭풍 할인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